공병호 TV의 공병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자들은 제공할 수 있을까? 비밀은 바로 목표 득표수와 관외 사전투표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수 세 가지 변수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조작 공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입니다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 복잡한 도출 과정은 나중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도를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일단 시 교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견한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의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립 방정식이 바로 선거 조작 연립 방정식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 방정식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X나 Y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자 X는 관외 총 투표수입니다 대문자 Y는 관외 총 투표수입니다 대문자 X와 대문자 Y를 합치게 되면 사전선거 총 투표수가 나옵니다 다음은 소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문자 X는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X1 이렇게 하면 후보 1번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X2 이렇게 하면 후보 2번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더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 총 투표수가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어 로우입니다 로우는 목표 득표율입니다 타겟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문자 Y분의 소문자 Y 혹은 대문자 X분의 소문자 X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총 득표수 예를 들면 큰 글자 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 득표수를 뜻하기 때문에 관내 총 득표수에서 후보 1번이 Y1 얼마나 득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목표 득표율입니다 그 다음에 P는 득표율입니다 분모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 그리고 분자는 소문자 X와 소문자 Y입니다 사전선거의 총 투표수 가운데서 특정 후보가 받은 관외 총 투표수와 관내 총 투표수를 합한 것이 바로 득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얼마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 조작 연립방정식의 실행법입니다 우선은 당선을 첫 단계는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목표 득표율 로우를 그리스어 로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맨 처음에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 득표율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로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총 사전선거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자신들이 가져야 승리가 보장되는가를 결정한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당일 투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당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작값으로 소문자 x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 그리고 소문자 y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외 득표수입니다 관내 득표수입니다 소문자 x와 y는 특정 후보의 관내 득표수 특정 후보의 관내 득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작값 소문자 x와 소문자 y의 결정공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선거조작공식 혹은 선거조작연립방정식입니다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사전선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작하는 사람들이 손에 쥐을 수 있는 정보는 대문자 x입니다 관외 총투표수 대문자 y도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내 총투표수 그 다음에 감마 감마 그리고 로우는 모두 미리 결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은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결정하는 그런 공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소문자 x는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내 득표수입니다 결국은 선거조작방식 연립방정식은 xy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의 관외 투표수 특정 후보의 관내 투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조작연립방정식도 결국은 소문자 x와 y를 구하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조작공식에 대한 직관적 이해입니다 21대 총선 데이터에서 선거결과의 조작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지역구의 사전선거결과의 통계 데이터에서 소문자 y를 소문자 x를 소문자 y로 나눴을 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문자 x분의 소문자 y는 곧바로 사전관외 투표수 득표수입니다 사전관외 득표수를 사전관외 득표수로 나눈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구의 선거 데이터가 감마를 만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때 소문자 x와 y의 수치는 당선을 위한 득표율 로우율을 미리 정해놓고 구해진 일종의 조작값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번 더 쓰면 일본 후보의 사전관외 투표수 x1을 또 일본 후보의 y1입니다 관내 득표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값이 모두 다 일치하는 감마와 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조작값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21대 총선 결과가 특정 지역구가 오염됐느냐 조작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시 교수님은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인되면서 믿기 어려운 현상으로 유튜브와 더 나아가 언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런 동기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정교한 수학적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너무나 특이한 그런 숫자의 배열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왜 수학적으로 저럴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교수님이 결국은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선거 조작 연립 방정책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선관위 선거결과 데이터로부터 확인되는 맥 선거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종로 선거구에서는 감마가 0.4입니다 또 민경욱 선거구에서는 감마가 0.39입니다 그리고 분당을 지역구에서는 감마가 0.29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김부겸과 조영 선거구에서는 감마 값과 그 다음에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나눈 값이 다릅니다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나눈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수성을인가 그렇죠 0.41이지만 감마는 0.38이기 때문에 소문자 X와 Y값이 조작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C 교수님의 주장은 이 글에서 제시한 일종의 조작 연립 방정식은 사전선거가 부정이라는 의혹을 입증하는 강력한 수학적 공식이라고 판단한다 강력한 수학적 공식이다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학적 정거물로 법정 정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위원에서 공포한 선거결과들의 데이터에서 이 공식이 조작에 사용되고 있음을 많은 여러 선거구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수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남은 문제는 조작된 관외 득표수와 또 관내 득표수가 실제 투표함의 투표수와 과연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어떤 트릭이 개입된지를 밝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참 여러분들에게서 아주 간단한 것은 어떻든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선거 조작 공식 방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면 그냥 통계학적 정거뿐만 아니고 수학적 정거물로서도 이번 선거 특히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